안녕하세요. 수조사회로 이동훈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멀리 왔습니다. 붕어 낚시꾼이라면 다 겨울에 한 번씩 들리는 남쪽 나라. 붕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하는 남쪽 나라에 왔습니다. 저 역시 푸푼 꿈을 안고 오후에 도착을 해서 대편성을 끝냈습니다. 확실히 날씨는 포근하고 좋습니다. 제가 자리 잡은 곳은 영암호 큰 호수의 볼류권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규류권 쪽에 도착을 했습니다. 수추가 굉장히 잘 분포되어 있는 자리에 포인트를 지겠고 물색 또한 굉장히 좋습니다. 과연 이 물색답게 이 좋은 날씨에 붕어들이 나와줄지, 붕어들 얼굴을 볼 수 있을지, 얼마나 큰 붕어를 안을 수 있을지 잔뜩 기대를 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죠. 자, 좀 보고 한마리 부탁한다. 수심이 80에서 90. 겨울 낚시 치고는 수심이 조금 얕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물색이 워낙 좋으니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이 규류만큼은 낚시꾼들이 거의 없습니다. 낚시가 안 돼서 없는 건지, 이 포인트를 몰라서 안 오는 건지. 일전에 지인분이 한 열일 정도 되었는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웠다가 따뜻해질 때 한번 와서 많은 붕어는 아니지만 붕어 얼굴은 보고 왔답니다. 이 작은 수로의 쫄림이, 왔는 이유는 쫄림이 거의 환상적인 쫄림이랍니다. 저도 붕어도 붕어지만 겨울 내내 굶주렸던 쫄림, 붕어 손맛, 그걸 한번 보려고 이 포인트를 찾았습니다. 지인분의 소개로 해서 도착을 했습니다. 한겨울 내내 많은 조사들이 찾는 전남권이지만 오늘은 지인의 추천까지 더해져 영암의 수로를 찾은 이도헌프로. 유난히 찌올림이 좋다는 이곳에서의 낚시가 기대된다. 날씨가 너무 좋아도 다르다. 날씨가 너무 좋으면 붕어들이 상류 수초가 아주 빡빡 곳으로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기부인데 날씨가 너무 좋으면 산란할 기미도 보일 것 같고 너무 좋으면 최상류로 올라갈 것 같기도 하고 여러가지 생각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수초 속에 찌를 세워보고 저 건너 맹탕에도 찌를 세우고 수초 가까이 찌를 세워놨는데 아직까지 찌의 움직임은 없습니다. 미끼는 일단은 동물성 미끼, 지렁이를 사용하고 있고 지렁이에 외래우종이 텀비는 것 들면 떡밥이나 옥수수를 한번 써볼 예정입니다. 해가 떨어지기 직전부터 해서 해가 떨어지고 난 뒤에 한두 시간 정도는 굉장히 입질이 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여기는 제가 사실 처음 해봅니다. 입질 형태가 어떤지 몸소 겪어봐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스스로 낚시를 해서 답을 찾아내립니다. 오늘은 지렁이 미끼를 먼저 사용해 붕어들의 반응을 살펴보려 한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주변을 둘러보던 중에 무언가 찌를 건드린다. 아이고 놀래라. 입질은 왔는데 바늘이 안걸립니다. 얼마나 큰 놈인지 얼마나 작은 놈인지 분간도 안되고 일단은 입질은 한번 왔습니다. 역시 지렁이에 입질이 오네. 충분히 입질이 들어올 시간이죠. 일단 마치가 움직인다는 것에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해질역해 낚시에서 정체모를 입질이 있었지만 붕어의 모습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렇게 어둠이 내리기 전 마지막 햇살이 구름 사이로 사라져간다. 자 오늘은 총 10대를 편색을 했습니다. 짧은 데는 2,6대부터 해서 긴 데는 4,6대까지 짧은 데는 수초 가까이 던져서 수초 쪽으로 땡겨와서 찌를 세웠고 긴 데는 먼 쪽으로 맹탕 쪽에 던져놨는데 과연 수초 때에서 고기가 나올지 빈곤과 맹탕에서 고기가 나올지는 날씨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날씨가 굉장히 좋으니까 붕어들이 수초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일 것 같아요. 물론 저 물속 안쪽에서 바깥으로 나오겠지만 안에 있는 고기를 먼저 만나기 위해서는 긴 데를 편색을 했고 안쪽에서 나오면서 수초 사이에서 먹이활동을 하는 고기는 찌를 수초대 가까이 세워놨습니다. 비록 수심은 80에서 90밖에 되지 않지만 아무래도 붕어들의 먹이가 될만한 것은 맹탕보다는 수초대 가까이의 미생물이라든지 붕어들의 먹이가 굉장히 풍부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니까 부부들이 먹이가 될만한 것이 굉장히 수초 쪽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찌를 최대한 수초 가까이 붙여놨습니다. 지금 긴 데는 바닥이 깨끗하고 수초대 가까이 붙여놨는 것은 좌측 같은 경우에는 말풀도 살짝 올라오고요. 밑에 바닥이 수초가 사가 있는 침전물이 있습니다. 깨끗한 쪽을 찾아서 던지는데 일단은 침전물을 피해서 바닥이 좀 깨끗한 곳을 위주로 해서 대편성을 했습니다. 침전물이 있습니다. 지렁이 지금 올라온다. 침질할 타이밍을 안 둔다. 완전 찬세인데 어떻게든 말아보면 생밋게 입질은 완전히 덜고 쥐가 갈 때 쥐가 넘어질 때까지 참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쥐의 끝을 물고 쥐를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물고 갈 때 조금 더 침질 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가뿐해요. 밑에서 확실히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닷가고 인접해 있고 간척지다 보니까 물색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그 지렁이를 지금 여러 마리를 깨아놨는데 지렁이를 씹어서 완전 클레를 만들어 놨습니다. 작은 지렁이를 끝을 빨아먹을 만큼 붕어들이 조금 작다는 얘기입니다. 큰 붕어들이 들어오면 그냥 쭉 한입에 쭉 빠니까 입질 형태가 굉장히 좋은데 잔착이 부어 같은 경우에는 찌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뭐 끌고 가는 입질 그런 입질이 이제 많죠. 요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붕어의 입질인 것 같아요. 또 넉넉하게 달아서 같은 자리에 한번 쟤 보지 오 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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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뿌뿌뿌뿌린다 올리라 끌고 다니지 말고 끌고 끝이네 끝이네 완전히 어두워졌습니다. 깜깜하게 찌를 보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어둠입니다. 해 지기 전부터 지금까지는 아직까지 미세한 찌의 움직임은 있지만 확실한 첸질 타이밍으로 관한 입질은 없습니다. 기온답게 해가 흩떨어지니까 기온은 상당히 차갑네요. 날라를 켜고 보험 장비를 충분히 활용을 하면서 앉아서 열심히 찌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지금 제 주위에 낚시하시는 분들이 한 대여섯 명 있습니다. 저 건너 좌측에도 두 사람 있고 우측에도 두 사람 있는데 낮에 현지인이 아주 작은 봉어 손바닥만 한 봉어 한 마리 잡았는 것 외에는 아직까지 전혀 필요 없습니다. 이상하게 현지인 얘기로는 어제 오후부터 입질이 딱 끊겨서 지금까지는 전혀 움직임이 없답니다. 그 전날 어제 오전까지는 제법 붕어 나왔던 모양인데 이상하게 날씨가 너무 좋아도 이쪽 지방에는 족가에 영향이 있는지 참 너무 좋은 날씨 아이러니하게도 붕어는 조용하네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찌를 한번 열심히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구리기는 굉장히 좋은데 바람도 안 불고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참 알 수 없다 잘 나오던게 갑자기 입을 닫아보더니 어둠이 내리기 전에는 감질나는 반응들만 이어지다가 기대하던 밤낚시의 첫 번째 어신이 찾아왔다. 하지만 이것 또한 찌를 시원하게 올리지는 못하고 끌고 다니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목소리를 사는 조용히 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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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luding 입질이 하도 오리고 내리고 아주 미세한 폭으로 질을 건드려서 한창을 내버려 뒀습니다. 결국에는 굉장히 약하게 입질을 하면서 물고 살살살 가는 것을 첨질을 했는데 한 20, 5, 6 정도 되는 예쁜 무거가 한번 나와주네요. 확실히 날씨가 풀리면서 활성도가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오히려 더 미세하게 움직이면서 아주 조금 조금씩 야금야금 그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지덩이에도 이런 입질 표현이 나는 것 보면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질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원래 큰 게 좀 많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일단은 큰 것도 중요하지만 부거들이 움직여준다는 것에 일단은 중점을 두고 찌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다음에 찌가 움직이면 조금 더 큰 부어가 나갔으면 좋겠네요. 아따 참 뽀얗 이쁘다. 작은 게 왜 이렇게 빵빵할까? 일단은 자리가 높아서 물속에 던지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조금 시간이 늦었지만은 늦은 시간이지만은 분머리가 올라와주네요. 깊은 밤이 되고 잠시 휴식을 가지는 사이 기다렸다는 늦지들이 움직인다. 입질조차 소극적이던 붕어들이 여기저기서 채비를 헤집어 놓고 있다. 잠깐 쉬고 오는 사이에 찌의 움직임이 몇 개 있네요. 불안한 게 뜨거워. 놔두고. 물소리 작가. 시갈도 좋고 보자 대롱대롱 올라옵니다. 어구야 시갈도 좋더라 한 9시 정도 넘었고 거의 월치급 되는 사이즈가 제가 잠깐 12시 넘어서 쉬었다 왔는데 여름이 한 마리 입지를 해주네요 좌측에 두 번째 4.6한도입니다 여름이 물고 여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바늘에서 떨어지지 않고 달려있네요 요 시간이 제가 12시 거의 1시 되어서 잠깐 쉬었다 왔는데 집 시간이 한 5시가 다 됐습니다 새벽 사이에 한 번 입지를 도와주래요 미끼는 생미끼 겨울철 대표 미끼답게 동물성 미끼 생미끼에 지렁이 한 마리 나와줍니다 거의 월치급입니다 전반적인 수심이 수초 가까이 80 좀 넘으면 전부 다 90입니다 거의 같습니다 26대나 46대나 46대나 수심이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초 가까이 수초 인근에 찌를 세안하는게 요런 모델이 계속해서 올라와주래요 자 요거는 뺏어 안보죠 아우 빠딱빠딱 힘쓰는거 봐라 이거 아침에는 조금 더 큰게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잠시 아무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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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마리 왔습니다 해가 완전히 뜨고 햇빛이 쨍쨍 내리쬐니까 이제 작은 놈이 움직여 주네요 이건 뭐 다섯이 될라나 어째 입진이 더 예민해지고 부근은 더 작아졌습니다 다 올랐다 아이고 아깝다 깊숙이도 삼켰다 장기 지렁이를 완전 삼켰네 아깝다 깊숙이도 삼켰다 높은 데서 던지겠습니다 아깝다 깊숙이도 삼켰다 이후부터는 전혀 입질이 없습니다 예상은 햇빛이 굉장히 강렬하게 내리쬐면 오전 낚시가 충분히 되겠다고 생각하고 낚시를 해봤는데 굉장히 아쉽습니다 멀리까지 와서 좋은 붕어 한 마리 보려고 왔는데 한 마리보다는 작은 붕어를 몇 마리 만났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곳에서 수치가 가득한 곳에서 여러분께 찾아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7단계